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전도훈련 교재 여덟 번째 시간으로 양육에 관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처럼 현장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넉넉히 승리하는 응답과 또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라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라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먼저 서론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제를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이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열두 가지 문제인데 정말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자체가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없어 멸망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 경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바로 성경에 나타난 전도가 바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봤냐면 개인 전도 개인 전도를 당연히 전도자라면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 가까이 있는 것이 뭡니까 관계 전도 그 다음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양육에 대한 내용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내 현장에서 사문을 속에서 기도하면서 개인 전도를 하고 관계 전도를 하고 또 새가족이나 또 연약한 성도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가 열릴 수 있냐면 다락방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다락방이 열렸다 다락방을 열었다 지역이나 또 직장이나 현장에서 그러면 그 다락방을 열어놓고 또 뭘 하는 거냐 다락방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개인 전도도 하고 관계 전도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다락방에 새가족 오면 양육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다락방이 세워지고 다락방이 이제는 진행이 되면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현장으로 이 다락방을 본부 베이스로 해가지고 개인 전도 관계 전도 양육이 계속적으로 또 밖으로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른 영접과 또 다른 다락방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의 내용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현장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사역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첫 번째 세신자 양육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로 교회 부흥과 또 지역보고마 현장보고마 전도운동이 있어서 세가족 양육은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가족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세가족을 잘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관심이 없단 말은 중직자나 일반 성도들이 세가족이 왔을 때 세가족 담당자들 말고 사역자들 이외의 중직자나 성도들이 세가족을 볼 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신자가 왜 중요하냐 이 세신자 주변에는 불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주변이 전도 바치고 황금어장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돌아온 우리 세가족 세신자 같은 경우는 그 식구 자체가 다 불신자고 다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신자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잠재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또 굉장한 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신자를 잘 케어하고 양육할 EBS 요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EBS 요원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 약자인데 Evangelism Bible Study거든요 그래서 단어 그대로 설명하자면 전도 성경 공부를 해주는 요원이다 이 말입니다 세가족에게 그러면 이 세신자가 이제 보금으로 답을 내도록 그리고 보금과 이 그리스도 강단 말씀 속에서 자기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EBS 요원이라는 말 자체의 Evangelism 전도라는 단어가 들어 있듯이 EBS 요원의 사역은 단순 양육이 아니고 양육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가족, 새신자 양육을 잘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죠 왜냐?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 가족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을 제대로 하면 새신자를 통해서 전도의 문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열리는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도 우리 다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맛있는 우리가 식당 한 군데만 가도 그걸 당연히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새신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겠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영접하도록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유언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하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영접했으면 지속적으로 새신자가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새신자는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기도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 바로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옆에서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새신자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처음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인도하는 분들이 또 뭐 같은 지역이나 같은 뭐 구역이나 교구나 뭐 이런 부서라든지 이런 우리 성도인들이 다 친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포럼도 해주고 또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면서 또 말씀과 자기의 어떤 응답으로 답을 주고 이렇게 간증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같이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대학생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대학부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선배 형들 이제 이런 분들이 잘 끌어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뭐 같이 뭐 찬양대 들어가자 같이 뭐 교사하자 이런 것들이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찬양대나 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사람들을 사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헌신을 하면 서로 이제 소속감이 생기고 교제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 알게 되니까 그럼 이제 내가 교회를 가도 아 우리 찬양대원 이렇게 통하잖아요 아 우리 저 교사 무슨 부서 교사 우리 이런 유대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정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친구로 이렇게 인도해 주면서도 나를 지나치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스스로 세워져서 자기 현장으로 파송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쭉 양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현장으로 이제 보금 들고 이제 전도하러 가서 이제 그 현장에서 스스로 보금 누리고 스스로 이제 교회 생활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꾼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파송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성경 뭐 찾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배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자로 우리가 새신자를 양육하고 케어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 강단을 잘 따라가는 제자로 그리고 전체 흐름을 잘 따라가는 이 교회 흐름을 잘 따라가는 이런 제자로 여러분이 잘 양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도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신자 양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EBS 요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제에 보시면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선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EBS 요원으로서 당연히 자격이 없겠죠 왜냐하면 EBS 요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새신자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새신자가 교회를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완전 예배 생명 건다 그럼 이제 새신자도 그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배 생명 겁니다 이 인도한 분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 그러면 새신자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도하고 또 EBS 요원이 굉장히 전도자다 막 생활 속에서 전도가 생활화되어 있다 그러면 새신자도 아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전도자로 처음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굴 만나느냐 그 EBS 요원이 어떤 사람이냐는 너무나 새신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영향이 그대로 가니까 거의 그대로 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제자를 붙여주시고 마음껏 새신자 붙여주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참된 제자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제 EBS 요원입니다 EBS 요원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강단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성령께 의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 늘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EBS 요원으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기도 제목 삼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EBS 요원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뭐 새가족부에서 EBS 요원 임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새가족들을 내가 영적으로 케어해 주면 그게 EBS 요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EBS 요원 아닌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다 EBS 요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가족 불신자 전도하면 내가 전도한 새가족 내가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EBS 요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EBS 요원은 이제 새신자를 양육할 때 이제 우리 다락방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뭐 책자라든지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나 또 소책자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신자를 처음 이제 양육할 때 이 보금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새생명 새생활 뭐 이런 교재들을 현장 교재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락방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새신자와 함께 다른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 보시면 집회도 같이 가고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 같이 가고 또 훈련 같이 가고 또 현장 같이 데려가고 또 신방 갈 때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일 모임 같은 것도 해주고 거기 이제 교재에 보면 탁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 교재 쓸 때 탁구가 유행했는지 류 목사님이 탁구를 좋아하셔서 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새신자하고 어떤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보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임 목사님도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골프 치시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큼 제자 훈련이 없습니다 같이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금에 영향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게 동행 그리고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이 새신자의 성향이 파악된단 말이에요 성격도 파악되고 아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좀 이런 어떤 열두 가지 좀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또 대화 속에서 이렇게 포럼을 해주면 치유되는 겁니다 또 현장 보면서 은혜받고 치유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행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양육이고 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양육에 눈이 떠지고 제자 훈련에 눈을 뜬 성도님들은 중직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혼자 잘 안 다닙니다 그러면 예배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현장 어디 갈 때 데리고 가요 새신자를 데리가거나 좀 연약한 사람을 데려가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한 분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데리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 자동으로 제자 된다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교회의 출석 교회의 출석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정말 광야의 이리때와 같은 이 흑암이 뒤덮는 현장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주일에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또 교회 중심의 이 생활을 사단이 엄청 방해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말씀이 있으면 승리한다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이런 거를 잘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 필요성 이런 것을 잘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관 그리고 보금적인 물질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라 그러면 여기에는 조미나 독록이 헤아지 못하고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에 헌금 드리는 게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간격 속에서 드리면 되는데 이제 새신자 중에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아니 이 성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헌금을 드리면 그게 다 어디 가냐 단임 목사님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간혹 가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십 명의 재정위원 헌금위원들이 다 헌금을 개수해가지고 그것을 교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경제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과의 만남이 어찌 보면 혈육을 나눴지만 불신 가족들은 영적으로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 된 이 성도와의 만남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얼마나 축복된 이 교제입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도 하고 같이 캠프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이제 뭐 훈련도 받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설명도 해주시고 같이 동행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맛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죠 그러면서 이제 새가족은 새신자는 혼자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짝 바로 기도팀을 구성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새신자와 기도의 짝이 되어줘도 되고 내가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붙여주는 거죠 같이 이제 연결해주는 거죠 그러면 같이 짝이 되어서 기도팀을 이뤄서 기도하면 그 응답이 빠르죠 같이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고 또 두 사람이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심 기도의 능력을 누리도록 인도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파워가 있죠 그래서 쉽게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당연히 서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교육자와의 관계도 이제 용이해집니다 같이 팀이 돼서 기도하니까 또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힘이 나죠 혼자 기도할 때보다 물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가족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그런 것도 도와주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짝이 되어서 기도하면 성경 읽기나 그리고 암송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가 좋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성경 암송을 기본적인 보금성구들을 암송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성장이 빠르죠 그러면서 같이 또 포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새신자를 제대로 빠르게 양육하고 제자화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새신자 24가 돼야 돼요 새신자 24 제가 과거에 한 가정을 전도를 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보니까 여자 집사님이 제가 만나서 보금을 전하고 그 집사님 통해서 그 가정을 들어갔는데 남편은 믿음이 거의 없고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에 가깝고 거의 뭐 핍박 수준이니까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이고 큰 아이가 고등학생 정도 거의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아이가 정신문제 와가지고 그 학교를 중학교 때인가 그만두고 계속 방에 틀어박혀서 생활을 해오고 있고 이제 뭐 환가 환청 귀신이 시달리는 거죠 시달리고 또 가정폭력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애가 큰 애가 가정폭력을 휘두르는데 뭐 거의 뭐 부모들에게까지 이렇게 하고 뭐 동생 두드러 패는 거는 당연히 물론이고 뭐 아빠 멱살 잡을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보금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가 그 가정을 들어가서 그 여자 집사님 영접하고 또 아이들 만나서 보금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큰 아이가 하도 심하니까 병원에서는 정신분열증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신병 중에 가장 심한 게 정신분열증이거든요 거의 독방에 가두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애가 정신병원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좀 괜찮으면 엄마 나 잘할게요 뭐 데리고 나오면 또 좀 있다가 뭐 그렇게 난리 막 피면 또 집어넣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금이 없어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지만 이제 집사님이 보금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믿음의 어머니로서 파수꾼으로서 계속적으로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빨리 치유가 안되니까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받고 깨죠 깨면은 그때 마음은 제가 전도사 때 갔다 전사님 지금 뭐 또 우리 애가 난리 진짜 발작을 하고 있다고 사단이 난리 치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막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또 애 정신병원 들어갔을 때는 그 집사님 태우고 제가 차에 태우고 같이 정신병원 저 뭐죠 면회 같이 가주고 또 이제 데려다 주고 차 안에서 얼마나 우는지 막 또 같이 뭐 포럼도 해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4 아니에요 언제 올라올지 몰라 왜? 누가 뭐 기댈 때가 있습니까 새신자가 그래가지고 단합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훈련하고 급하면 또 부르면 또 쫓아가서 막 해주고 지역 성도들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막 훈련 보내고 훈련 막 합숙 갔다 오세요 지금 어떻게 됐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다 치유되고 지금 그 집사님은 전도자로 사명자로 또 그 자녀들 지금 장성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약도 끊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 남편분도 집사님도 이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신자 양육의 열쇠 열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같이 이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성도님 힘으로도 할 수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모두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아주 이거는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정말 예배의 생명 걸어 봅시다 그리고 같이 정말 훈련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체험 됩니다 그러면서 뭐죠? 성령 인도 받도록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강단 말씀 따라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성령 인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새신자의 교회에 오는 새신자의 80%만 잘 붙잡아도 그러니까 양육을 잘 시켜도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에 제대로 집중을 하면 이제 교회는 성장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자꾸 뭐 다른 데 가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축호전도 노방전도도 우리가 같이 봤지만 정말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축호전도 노방전도 해가지고 캠프 해가지고 교회까지 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문 띵동띵동 두들기고 막 길거리에서 전도진 안아줘서 교회 데려오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새신자가 자기 발로 교회를 왔다?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새신자를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확 이렇게 뜨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새신자가 저 귀한 새신자가 자기 발로 이 교회를 왔단 말인가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자체가 이건 다 문입니다 문 황금어장이야 이거는 황금어장 그냥 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새신자를 잘 집중으로 양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새신자가 잘 양육되고 제자화될 수 있도록 새신자를 케어하는 현장 다락방 그러니까 새신자를 데리고 그 사람 집에서 가서 다락방 해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주든지 이렇게 현장 다락방 이거를 해주면서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또 EBS를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교회에서 같이 병행으로 양육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이 새가족을 굉장히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한 가정을 정신병을 갖고 있는 그 한 가정을 세울 때 몇 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집사님이 계속 전도자가 돼 전도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 전도 불신자 불신자 전도에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세신자의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기 발로 기적이구나 완전 전도 이 황금 밭이 굴러왔구나 그러면서 이 세신자가 교회화 교회화 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옆에서 성경 찾아주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죠? 포럼해주고 이런 것이 굉장한 전도입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세신자가 교회화 되고 또 제자화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그 세신자가 있는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세신자가 있는 그 가정 지역 직장 거기에 완전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신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의 작은 미션은 오늘 강의 내용과 연결해서요 내 주변에 세신자를 세신자를 어떻게 도울지 또 세신자가 온다면 어떻게 나는 도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알려드리는 전도자의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에 대한 내용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세신자를 붙여주실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세신자 또 연약한 영혼을 잘 양육해서 제자화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보고마 또 237보고마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